안녕하세요. 저는 후연 김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온 김호연입니다. 일단 저는 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불교 사상에 베푸는 문화였는데 그 문화를 많이 그우고 느끼고 가고 있고 그리고 저도 예술 종자자로서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에 와서 이 작품과 함께 참여도 하고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. 한국에 돌아가면 조금 더 저도 배운 이 불교 사상대로 베푸는 그런 삶을 살도록 지금 다짐하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땡큐.